5만4천인데 깨지 않을까? 안죽으면은 도핑해주고요 고공이 낮은 대신에 데미지가 세지?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안한거, 막힐 디스크 Y, 인솔트 영매 한번 써주고 안한거 안한거, 안한거 멋있어요 다 한거 같은데?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나이트로도 원래 다크사이트에서 공격이 안됐었던거 같은데 패치가 됐나 모르겠네 아, 행운하고 안사왔네 아, 그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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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로 위점 없는게 좀 아쉽다 그냥 섀도우에 말고 위점에도 좋을 것 같아 아쉽네 라인 아웃 하단 이겁니다 아하, 딜을 너무 늦게 나왔어 포즈 깔아 깔았어 아 딜 너무 늦게 넘었다 데미지 단어 30분 해야겠는데 데미지 뭐하니까 이거 30분 버텨야 될 것 같다 다음 글질때는 뭐하나요? 다음때는 뭐하냐 3분동안 뭐해요? 기다리는 동안 뭐하고 있어야되냐?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야 되려면 막 들어가마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음턴에 패턴 시작하면 들어가고 다크사이트로 샬라샬라 하고 다녀야 되겠네 아 근데 이건 좋다 섀도우에 안풀려있는 거 있고 개구르네 아 맞어 맞어 다크사이트로 샬라샬라 다크사이트로 샬라샬라 다크사이트로 샬라샬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딜을 너무 늦게 넣으면 좋겠지 바닥에다 깔아도 적용이 되나? 올라가서 깔아야돼 다크사이트로 샬라샬라 다크사이트로 샬라샬라 아 다크사이트로 샬라샬라 아 시간 애매해 다크사이트로 샬라샬라 아 딜 못났다 아 이거 쓰지말걸 괜히 썼나? 오 오 오 오 이래 이래 아 이거 빨리 준비해야겠다 데미지를 생각보다 쓸 타이밍이 내가 느리겠어네 팍팍팍팍팍 써야되는데 jest 아 Qu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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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눌러야 돼? 아니 이게 개소내야 시간 남아도는데 아 나 레트도 안썼구나 그러다니 안썼어 레트도 안 눌렀어 그냥 안 눌렀어 아 레트도 안 눌렀구나 그냥 안 눌렀어 그냥 안 눌렀어 미스 미스 아 나 나 처음 해봅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아 다크서기도 눌렀는데 어떡하냐 이거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겠나 어 제발 아 안되나 아 빡세네 벌써 이니까 데미지가 너무 빠듯한데 이거? 아 허허허허헥 인지가 빠듯해 이게 지금 빠듯해 딜을 개잘 넣어야 껴겠다 이거 다다음 이거 딜을 좀 빨리 눌러야겠어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미리 딜을 준비해놔야겠어요 지금이니 다음이구나 미리 눌러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어이 섀도우 캔슬되는구나 개꿀이네 아닌가 캔슬되는게 아닌가 빨리 눌러야겠구나 아 이게 오히려 펀드 피해야되가지고 빡세네 빨리 써야되 도플 미리 써놔야되겠구나 어이 섀도우 캔슬되는구나 이런 것 같은데 다음이 미리 써놔야되겠구나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아니 이번엔 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아 잘 đó 그냥 미리 써는게 효과가 있었네 쩜쩜 뒤로 더 넣을수록 아 게이지 다 찼다 그냥 숨어있어 안되겠다 이게 맞다 이거 지금 들어가면 뒤진다 아 타이밍 개안좋아 아 이거 어떻게 사냐 아 나 물약을 먹었다 뛰어 뛰어 오 제발 우지 우지 눌렀어 우지 눌렀어 일단 우지 눌렀어 아아 하하 다수 꼼꼼 내꺼 하나하나가 서정한 범행 그리고 닦아 사이드 큰 웹킹이냐 아까 사이도 그렇게 기네요 바다음극 드리고나이즈 위점이 편한데 섀도우에 불편하다 위점이 더 좋았을텐데 섀도우 말고 위점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 아 이거 30분 했는데 못깨면 어떡하냐 못깰 것 같아 나만 느끼는거 아니잖아 언제냐 보통은 1분 아닌가요? 지금 긴걸 써놓자 지금 써뒀을꺼 같아 1분짜리를 미리 써놓고 아이고 아이씨 아예 안맞았어야되네 어 잘못됐어 아 실수했다 반정돈 까야되는데 반정돈 까야되는데 난 못간거같은데 아 이 차에서 없길수 있을거같은데 아 애매하다 아 미리미리 써놓을꺼 아 이걸 먼저 써놓을꺼 레트 아 이렇게 들놓는거 의미있겠나 안좋아야될거같은데 웹포디너좀 써볼꺼 celibb 아 개망했다 그 망했다 다 기졌다 이거 살려줘 모양 제발 살려줘야될거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도 여기가 에스쿱자라 오오오오오 제발 오오오오 어떡해 어 서랗다 어 박스 아 쉽지 않네 살아남기가 바다음이 그때 림도 바다음인 것 같아 34초 남아가지고 아예 카우스입니다 카우스 아 시간 개 아쉽다 10,000원 4번 안에 끝내야 되는데 4번 안에 끝낼 수 있겠나 아무리 봐도 4번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카우스입니다 카우스 5.. 4. 5. 5. 9. 10. 7. 8. 10. 이번에 잘했다. 개잘, 제 개잘 놓는 중. 리얼살 놓는 중. 먼저 팡마 나와라. 좀 더 딜 넣을 수 있는 찬스. 그냥 어둠 들어갈게요. 들어가야 돼. 주도태지 6만입니다. 매용 빠져야겠죠? 매용 빠지면 주도태지 줄어들겠지? 5만4천입니다. 다음 턴에 노블박무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반대 걸려가지고 의지도 있었는데. 일리움 링크 썼음. 일리움이란다. 일리움이란다. 일리움 썼음 살았는데. 아니 근데 나 5만5천인데? 5만4천인데 왜 이렇게 느려요? 레벨 때문인가? 너 왜 이렇게 느리냐? 이 30분대를 이렇게 보스인가? 원래 이게 맞나? 아아 나 모르고 씨. 아니 모르고. 의지 썼어 씨. 의지 한번더. 나중에 쓰려라 겨누 건데.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아니 더스크 레벨 255 아니야? 아우 4렙 차이구나. 많이 나긴 하네. 4렙 차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깨긴 하겠다 그치? 3번 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좀 엇박자로 자꾸 밀린다. 35초 넘 맞는 듯이. 그 전에 나올 텐데. 자꾸 엇박자가 되는게 좀 아쉽네. 아유. 새롭게 많다. 아유. 더럽게 많어. 아유. 나. 더스크웨어 하던게 있어. 봐. 나. 아니. 나. 덧. 그. 뭐 하던게 있어. 이거? 준비하고 미리 지금 미리 빠르게 아 렛투더 안 켰구나 지금 알았다 아이고 렛투더 아 뭔가 데미지가 좀 약하더라 아 렛투더 안 켰구나 아이고 여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죽었다 이거 아 아 이번 거 게이집 개많이 남았는데 아 렛투더를 왜 안 누르냐 근데 자꾸 두 번 남은 거 아니야? 아 데카가 뭔 차냐 이거 뒤지는 게 뭔 차냐고 다음번에 죽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제발 너 죽어서는 안되던데 제발 패턴 들어가라 풀려라 아 어렵다 두번에서 세번 정도잖아 아 나 두번밖에 딜을 못하지 않나 근데 한번 더 거무하게 죽지말자 다크사이트 아 이거 안되는거 같은데 20초 남았는데 다음에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또 아 공포 두번 걸려야될텐데 한번은 살아야될텐데 아 시간 애매해 개 애매하다 룩 룩 가야겠지 내 2달 앰브를 안 썼나? 아 잘 못 넣었다 아 근데 딱 다음 다음 하면 딱 1각이긴 한데 아 4등기 문제네 결국에 아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암묵 들어가면 뒤져나 최악이 암호 타이밍이네 아 어떻게 사냐 이거 어 제발 어헛 어헛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죽었다 이거 어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나 아 아 타이밍 개 쓰레기같이 들어가지고 아 왜지 다큰 사이트를 풀어놨어야 됐나 보다 타이밍 개 쓰레기같이 들어갔어 아 딜 다 잘 넣었으면 다음번에 다음딜에 끝났을때 아 한번도 어떻게 사냐 미치겠네 한 번 더 살아야 되잖아 아 내가 게이지 조절을 해서 그냥 타이밍 맞춰서 들어갈걸 되게 아쉽네 아 억울해 다왔는데 뭐 게임을 보면 아쉽잖아 안 끝나겠지 안 끝날 딜이잖아 이거 일단 리노버섬으로 한 번 물어 둬 짤짤 딜 얻어도 되겠지 아 레투다만 켰어도 킬만 잘 썼어도 어 안된다 이거 너무 많이 맞으면 안된다 아 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일 준비 퍽퍽하게 넣어봐 어 풍마 어디가냐 아아 게이지를 찾는데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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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어 안되겠니 이거 어 제발 이거 어떻게 안되겠니 어 제발 안되겠니 으음 오우 오오 아 뜨거 삶을 깰 수 있던데 어 살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엽겠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어 심장이 졸리는구나 쉽지 않았어 어어어, 잠깐만 이렇게 조심? 재물비 아, 뿌듯하다 거대형 공포도 나오네 그럼 끌란드네 휴 30분에 대절진 나이트로드 하우스더스크 솔프 하우스 하우스